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K작가입니다 오늘은 일본 이름으로는 루이라는 분과 함께 촬영을 진행해봤는데요 4편에서 유다요라는 분과 함께 촬영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4편 보고 오실 분들은 4편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후쿠오카 하카타역부터 촬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이터? 네 네 오케이 김정!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영상에 나오는 장소 옆 문 닫은 가게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. 해당 촬영 당시에는 고프로가 작동하지 않아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. 사진만 보여드릴게요. 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국어 이름은 동백 한국어 이름은 동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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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ire 동백 동걱 오케이